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상점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소비 위축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소비 위축이 예상되면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시군, 도공공기관, 전문자문단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운영합니다. TF는 매주 회의를 열고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수출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선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500억, 중소기업 200억, 총 700억 원의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자금을 융제받는 기업에게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또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마스크 2만 개와 손세정제 1만 개를 지원합니다. 마스크 등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불량품 제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피해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2월 6일 기준으로 총 36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김태희입니다. 김태희입니다.